음악 톱스타 뉴스 이소영 기자 남녀공학 출신 진혜원이 활동명 변경 후 연기에 전념한다. 31일 오전 소속사 매니지먼트런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으로 잘 알려진 진혜원이 새 소속사인 매니지먼트런과 전속계약을 체결 활동명을 미나람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. 이어 소속사는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미나람과 한 식구가 됐다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미나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. 2010년 혼성그룹 남녀공학 멤버 한빌레원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미나람은 당시 독특한 예명과 고구하라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. 이듬해 남녀공학의 여성 멤버들로 구성된 걸그룹 파이브돌스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. 미나람은 2015년 파이브돌스 해체 후 연기자로 전향했다. 2015년 sbs 내일을 향해 뛰어라를 시작으로 드라마 대행사, 넷플릭스 인간수업, 퀸카메이커, 영화 튤립 모양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쌓았다. 특히 2020년 대학로 스테디셀러 연극 쉐어매드니스를 통해 첫 연극 무대에 도전했고, 레 미제라블, 진짜 나쁜 소녀 등 연극 배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그의 활약을 지켜봤다는 관계자는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배우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는 모습과 성숙하고, 다재다능한 연기력에 감동하여 계약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. 현재 미나람은 연극 쉐어매드니스 앙코르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 중이다. 이소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즙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7월 31일 10일 25 송고 nbsp nbsp 슴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즙.co.kr 이소영 기자 리포터